예, 12월 20일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들의 행적 두 번째 시간,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신실하게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계속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이어지는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이제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또 그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일하시는 방법이 동일하시죠. 동일한데 그 방법이 바로 인격적인 방법으로 행하시고 또 창조의 법칙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마술사나 주술사처럼 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과 인격적인 대화, 말씀, 언약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 기적과 표적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또한 그들이 전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살피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이 성령 세례나 또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또한 어떤 겉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초월적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나타나는 방법은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뭐 회길적으로 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공통적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그런 것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변화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갈 때 우리가 이런 안목을 잊지 말고 그냥 보여지고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방법을 찾고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흉내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꾸준히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또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던 그 6월절은 구약의 유대 종교 달력으로 살펴보면 출애급을 한 그 달, 출애급을 했던 그 달을 1년의 첫 달로 잡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유대 종교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 됩니다. 그때가 6월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적인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하늘로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드디어 오순절에 임하신 거죠. 이 오순절이란 뭐냐면 초실절로부터 따져서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을 정확하게 규정 짓기가 어려운 게 6월절 이후 그러니까 14일 이후 처음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 그 해당되는 해에 무슨 요일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안식일은 토일로 이제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는 6월절이 유대 종교 달력으로 이제 정월, 니산월, 아비벌 그렇게 부르는데 정월 그러니까 1월 14일 그리고 초실절을 이틀 뒤인 그냥 1월 16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시기적으로 이런 6월절과 비슷한 주간의 금요일을 6월절로 우리가 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초실절로 기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몸으로 이제 지상사역을 계속하신 것이고 40일이 되는 날 이제 승천하시게 되니까 그렇게 보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0일이 지난 이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오순절은 구약의 출애국에서 또 다른 말로 매추절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살펴주셔서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보내신 땅에서 생존하여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리를 수확하게 해주신 그 풍성한 그 결과를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처럼 자신의 주위에 있는 그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날로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명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든지 또는 포도밭의 열매를 딸 때든지 또는 감남나무 열매를 딸 때든지 혼자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겪었던 그 아픔을 기억하고 그래서 어려운 누군가가 남은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수확물을 일부러 남기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현재 교회들에서도 맥주감사절이라고 해서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데 이게 단지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별일 없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로 헌금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형편없었던 그런 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나와 다를 바 없었던 그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책임지고 나누는 그런 절기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자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절기로 거듭나야 될 겁니다. 이렇게 오순절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그런 날인데 바로 그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했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다 해서 지키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기념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새 언약이 성취된 날로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 오순절이 6월절의 시작인 정월 그 14일 다음 날부터 50일을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서 3월 3일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신해산으로 처음 도착했던 때가 출애굽길을 참고해서 보면 3월 1일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한 지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식계명과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교례와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강림이 있었고 율법의 수여가 시작됐던 이런 날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이날을 이 오순절을 율법 수여절 이렇게 해서 지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제 칠칠절 이 오순절과 신해산 율법 수여의 날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그 이후에 이제 오순절은 신해산에서의 율법 수여를 기념하는 그런 날로 지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초실절부터가 아니라 초실절은 6월절 다음에 다가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초실절이 아니라 그냥 6월절 다음 달로부터 50일 카운트해 가니까 그렇게 따지면 성령의 임제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7일 만에 임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안식일이라고 하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이 단지 주일에 한 번 오는 그런 어떤 그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기념하게 하는 그런 날들도 다 안식의 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임제하신 날이 언제다 또 무슨 요일이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고 보내신 그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그 부분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 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를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성도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 수여절과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같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부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려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16장 13절에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오.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비둘기, 불, 바람 여러 가지 상징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게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뜻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신의 산에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도와 규료와 명령, 그 개명에 참된 의미, 이런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나 율법수여절이나 의미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신비한 힘이고 어떤 영적인 어떤 경험이다, 체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체험을 추구하죠.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역을 하시는 하나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개명에 참된 뜻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처음 맺은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성부 하나님의 처음 뜻이었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고 성령 하나님도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 약속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한 분으로 같은 일을 같은 방법으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을 뭐라고 지칭하셨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지칭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도우시는 보혜사다. 그 보혜사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수호신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의도를 직접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죽음의 홍해를 건너서 가난으로 직행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신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개명을 받고 나서 저들이 사명의 현장인 가난으로 가게 됐잖아요. 새 언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성도들, 성도들을 먼저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일, 그 진리의 성령님을 먼저 만나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신의 산으로 이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 사명의 땅 가난으로 가게 하시는 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의 백성다운 삶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전에 뭘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 신의 산에서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게 하는 그 하나님과의 이 말씀과의 만남이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국판 백성들이 신의 산 언약과 율법의 길을 외면하고 약속의 땅, 사명의 땅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오늘 새 언약의 이 성도들도 바로 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인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너무도 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진심을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이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본문을 보면 2장 2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강한 바람이 불었다. 그게 아닙니다. 또 불이 내려왔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할 만한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제하는 것을 확신하고 느낄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의 다른 언어는 소위 방언이라고 다른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건과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에서 나중에 살피겠지만 임했던 성령 임제 사건. 그리고 더 뒤로 가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을 말하게 된. 지금 이 사건 로마의 고넬료라는 백부장 사건 그리고 에베소 사건에서는 성령의 임제 증거로 방언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적혀져 있는데 이걸 근거로 이제 은사주의 교회 같은 데들은 곳에서는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반드시 방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과 똑같은 이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들이 뭐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 거기에는 또 방언이 임했다. 뭐 이런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꼭 반드시 방언이 뒤따라야 된다. 그것이 증거다라고. 그러니까 성령 체험의 증거가 반드시 방언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정의나 이 현상들에 대해서는 각 교단마다 각기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처음 임하시는 증거로 이 120명 정도의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방언의 경우는 그 방언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 말이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뭐 그럼 120명이 다 다른 나라 말을 했나? 그럼 정확하지 않습니다. 2장 6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일단 이 구절로 보면 방언을 할 때 적어도 14개에서 15개 지역으로부터 나라도 다른 그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사는 나라의 그 언어로 들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살피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방언의 문제를 볼 때 그때 방언은 영이 기도하는 방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었고 오늘날 교회들 속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반 교회에서 하는 이 방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였던 그런 방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그런데 처음 성령의 임제사건에서 나타났던 이 방언은 사람이 자기가 난 곳에 말로 들을 수 있었던 외국어, 각 나라의 언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열두 제자가 열두 가지 방언으로 말을 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다 자기 나라말로 알아들어버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마다 반드시 방언을 하는 일이 생기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각 교단마다 또 의견이 다르죠. 각 교단마다 이에 대해서 자신들이 해석하는 것이 느낌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석하기 때문에 참 어떤 합치점을 찾기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바르게 묵상하며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서론을 통해 말했듯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역하는지에 대한 이 정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구약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인격을 향해 그 능력과 뭐 힘을 동원해서 뭐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법칙 안에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사역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성경의 사건들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일하시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고 또한 인격적으로 사람과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열심에 의해서 또는 성령 받아라 이렇게 명한다고 해서 성령이 뭐 일하시고 또는 성령을 받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그 방법대로 해야만 꼭 그 성령이 임한다라는 어떤 그런 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성령 받아라 명하면 그 순간 성령이 사람들에게 막 확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깔깔거리게 하고 이상한 현상을 나타내고 무슨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런 사건들을 기록할 때 이 기록 의도가 성령을 받는 방법과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 방언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알게 하려고 적은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약속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담대함으로 바른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졌다.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라는 것보다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또한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바로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저자인 누가는 왜 이런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적었는가. 하나님은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 이런 사실을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가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살펴 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으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요? 자 그때 이제 성령의 임재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을 하게 될 때 적어도 15개 지역 이상에서 사람들이 예수살렘에 모여 있었다고 그랬죠. 그 지역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독이야,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에곱, 리비아, 로마, 그레테, 아라비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적어도 15개국 정도에서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의 팔레스틴 지역의 인구는 150만에서 200만 정도였는데 유대인이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5, 6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역사가 있던 타키투스, 그리고 유대의 역사가 있던 요세프스에 의하면 6월절 때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유대인의 숫자가 무려 한 200만 이상, 300만 가까이 됐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임재 당시 AD 35년경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가 한 5만에서 10만 정도라고 해도 적어도 순례객들을 포함해서 거의 100만 이상의 사람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있었을 거다. 50만에서 한 100만 정도는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모였느냐. 그건 뭡니까? 바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6월절이 뭡니까? 바로 모세시대 출애굽 바로 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모든 장자들의 죽음을 면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그 날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그 날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의미를 두지 못했던 것 같은데 바벨론 포로기 후에 율법의 중요성을 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민족적으로 중요한 절기가 되었는데 그 식이 계속되는 나라의 형태가 어땠습니까? 강대국들의 지배 속에서 굉장히 짓밟히는 삶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통한 속박으로부터의 그 자유, 그러니까 출애굽과 같은 그 일들을 의미하는 이 6월절을 지키는 건 저들에게 굉장히 소중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핍박받으면서 세계 곳곳에 포로로 끌려가고 피난민으로 도망가고 먹고 살기 위해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갈망과 큰 의미가 있었죠. 먼 곳에서 오는 경우 이게 몇 개월을 여행을 해야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였는데도 이 유대인들의 경우는 각 나라 각 열방에 짓밟히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 6월절의 시기는 참 중요했고 꼭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6월절을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되는데 자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또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절개가 49일이 지나서 지키는 오순절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에서 어렵게 그 결단을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6월절에 왔을 때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이게 있게 되는 오순절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렇게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마침 그 해 6월절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 또 3일 뒤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들이 막 일어나고 흉용한 소식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이 어떤지를 몰라서 어수선한 그런 시기 그러니까 유별나게 사건 사고가 많았던 6월절을 보내고 좀 잠잠해지면서 오순절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비롯한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나라의 언어로 외국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계속 전파하는 걸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런 것에 집중하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유는 뭡니까? 그 절기를 지키라 하신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라 했던 의미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의미가 우리가 잘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또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 이걸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집트에서 영 죽을 뻔한 그 처지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하로 구원을 받아서 그 살아갈 사명의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땅만 주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 풍성한 수확물을 주셔서 그 땅에서 주신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법도와 규례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것을 알게 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거둘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남겨서 왜 남깁니까?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그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과 낙은행, 외국인들까지도 함께 챙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인권과 그들의 삶의 어떤 평등과 이런 공평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라는 의미가 바로 오순절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개명에 같이 그대로 실천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원래 뜻이 이 새 언약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뜻과 역사에 대해서 각 나라 이 언어로 외국어로 그들에게 직접 알게 하시는 것은 이제 오순절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각자 살던 곳으로 돌아갈 그럴 참인데 이런 일을 자기들이 겪고 확인하고 가게 된다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에 전 세계로 이 예수님의 사건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백성들과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퍼져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지금 너무 절박한 이 시기에 믿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던 이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 각 나라 열방, 외국어,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직접 듣고 확인한 증인들이 하나님의 이 진심,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 열방에 신속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시기적으로 보면 바로 오순절 이때 임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법칙 속에서 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시기에 각 나라의 언어, 그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십자가고 부활이고 또 성령의 임재다라는 사실을 증인들을 통해 듣게 하시고 전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 받아라 명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뜻대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때에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이 사건을 향하고 주도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증인될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주도적으로 행해가시고 읽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성령 운동한다고 집회를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할렐루야를 빨리 하게 하고 또 그런 식으로 방언이 터져야 된다고 그러고 또 그 집회의 성령이 수동적으로 무슨 강사들의 명령에 따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그냥 이상한 일들 현상들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다른 말씀의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먼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이 성령의 사건도 우리가 그런 눈으로 좀 잘 살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르게 알면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는 다른 부분들도 이 원칙 하에서 그 역사, 그 표적, 그 기적, 그 사건들을 우리가 풀어가는 그러면 그 안에서 바른 우리가 정말 전혀 너무 어려워했고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성령께서 이 절묘한 타이밍에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백성들을 이제 뭘 모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술주정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예언, 이 말씀을 근거로 구약의 말씀과 역사를 근거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그 일들은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죠. 보이는 게 있는데 솔직히 예루살렘의 사회적 분위기가 예수님을 막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언론 그런 분위기여서 그랬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솔직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분위기를 탄 거고 이 사회 여론에 휩쓸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아마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친구와 동료들의 생각과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여론이 강하다 보니까 그저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입을 다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인데도 그냥 대충 뭐 그렇게 넘어가려는 세상과 부딪히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새 언약의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의견이 아니라 다니엘과 다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굳게 결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아니라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순종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준 바 되었고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모하고 뭐 사랑하는 이 예루살렘을 혼란스럽게 한다. 여론을 이렇게 너무 이 사회를 뭐 분위기를 흐린다. 그래서 직접 돌 던지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 이거를 도저히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메시아를 늘 대망하고 소망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베드로가 이 구약의 역사, 구약의 말씀, 성경의 예언을 들고 말씀하고 있는 이걸 다 알고 또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이 예언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아들을 통해 성경으로 약속하신 그 일이 바로 이 일이었고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부인할 수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끝까지 양심을 속여가며 부인하며 아닌 척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말씀 앞에서. 그래서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도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여론, 예루살렘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그냥 같이 휩쓸리면서 애써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그 예수님을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런 자기들의 이 행위가 그 마음 중심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니까 두려워하고 어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글쓰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제시한 방법이 뭡니까? 회개 그리고 예수 글쓰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회개와 세례. 그 중에 회개가 먼저죠. 회개하면 제사함을 얻을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은 좀 다른 어떤 이해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대부분의 성경은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글 성경으로는 개역, 개정, 그리고 우리말 성경, 그리고 한글 킹 제임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적혀있고 개역, 한글, 표준, 세번역, 현대의 성경 같은 경우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느냐, 성령의 선물을 받느냐에 따라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아까 처음에도 몇 번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물건과 같이 주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는 좀 우리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 뭔가 성령이 물건처럼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은 온전한 표현이 아니고 이런 표현으로 말면 우리가 성령을 자칫 인격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나 힘이나 다른 거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또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이 의미는 지금 본문에 이 본문에 흘러가는 이 흐름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까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증거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때 진리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하심으로 저들이 더더욱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는 그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원래 하나님이 부르셨던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새 언약된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또는 성령의 선물을 받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어떤 신비한 힘이요 또 어떤 영적인 경험이다,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느낌, 경험을 위해서 무슨 확인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지폐를 찾아다니거나 그것을 위해 돈을 가져다 바치거나 또 불 꺼놓고 미친 듯이 달라고 외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잘 분별이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의 가치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닫고자 겸손한 마음을 집중할 때, 기도할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과 간섭함을 주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어떤 신비한 힘이요, 어떤 영적인 경험이라거나, 느낌이라거나 또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게 어떤 현상을 체험하는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자 겸손하게 성경과 역사 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방문 마지막 시기, 오순절을 끝으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돌아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날 이런 일을 통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 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사실을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세계 곳곳 다 각기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면 그동안 이 메소보타미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지중해 지역 곳곳에 얼마나 이 놀라운 보금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바울이 선교여행을 할 때 아마도 이렇게 전해진 보금들이 다 밑바탕이 되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이 열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시뿌림의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 사람들이 가져간 소식은 완전한 보금이 아니었을 겁니다. 에베소의 어떤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나는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순절까지 경험하고 사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보금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6월절과 오순절에 벌어진 그 충격적인 일을 보고 듣고 가서 그 부활사건에 대해 직접 증인이 되고 소문이 퍼져 있을 때 그 사도바울이라는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이 가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설명하면서 보금을 전하니까 그게 마치 폭탄 터지듯이 놀라운 역사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어떤 거예요?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 큰 그림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역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볼 때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받느냐 방언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는 그런 근거를 삼기 위한 구절로 사용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쪽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 사명에 집중해서 보금의 현장에 서서 순종한다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인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보금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바미야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도 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이런 사건과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때 그 시절 특별한 상황으로 거기에만 주어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 역사적 상황과 이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살던 이런 방식이 마치 오늘 우리가 구현해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산업도시가 아니라 종교도시고 정치도시였죠. 그러니까 유대교 중심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사람들이 핵심이 돼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나사렛파라고 하면 환영받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았습니다. 잡아주길 이단에 속한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예를 들면 모든 종교적 공직 이런 데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적 상업적으로도 완전히 왕따당하고 소외가 된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거래조차 하지 않고 못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돕고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그 시대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현실을 안다고 해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에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개명의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알게 되면서 거듭나면서 정말 진실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성경의 가치만이 성경의 법도와 규례만이 삶의 유일한 가치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당연하기 때문에 삶의 곳곳에서 그런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상황들에 대해서 모르는 건지 아무튼 오해를 해서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니까 일부 그 이단적인 교회나 또 공산주의 같은 데서 주창하던 그런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바로 이런 거다.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이다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맨날 이런 걸 가지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이단돌로 이걸 가지고 아무튼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의 제도를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 엎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힘이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거절당해서 생존조차 어려운 그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은 정말 참된 성도된 삶이었고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함께 책임지고 돕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부터 이 오순절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 항상 이 의미들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돕고 책임져가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낙은내를 돕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행해오시고 계신 것이었죠.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런 변화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개명의 가치를 바르게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르셨던 그 열방의 제사장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성령의 시대를 사는 이 교회는 성도는 계속해서 이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생존의 힘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억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지하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거듭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로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깊이 들어가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그대로 바르고 온전하게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인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책임져가는 이 말씀대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성도다. 새 언약 백성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더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실천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장까지 살폈고요.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3장을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본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약을 살피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너무도 진실한 사랑이 변치 않는 마음이 보입니다. 기적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격들 안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해 사람들과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행해오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힘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그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그 능력으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다 존재해 계시지만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그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의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향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과 무소부지하신 능력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하면 향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벌떡벌떡 세우라 하면 그렇게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 하나하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진심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자와 어려운 자와 가난한 자로서 기도하고 중부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순종해야 될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영원히 뜨거운 가슴으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가며 성령의 임재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가슴 그 진심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성령님의 정말 동행자가 되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진심을 만나는 데가 됩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진심을 만나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놀랍고 놀라운 성령의 임재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늘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그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드러난 것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존재가 돼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가치를 따라 내가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 그런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그런 삶으로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빛되기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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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